힙내자는 말은 뭐 너무 많냐고 사실 많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었던 건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마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 경계에서 우리가 지금 파고들어야 될 메시지의 결은 어떤 걸까? 나는 그래서 좀 우석수는 좀 더 익살스러운 표현이나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들이 좀 나와줘야 거침없이 이후에 기대하는 메시지적으로 표현들이 살짝 직관적인 표현들이 조금 나와줘야 돼. 재밌으면서? 그러니까 시범단이 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보여줄게. 파이팅이 먼저 보여줄게. 너도 우리처럼 할 수 있어. 파이팅해야지. 따라와. 괜찮은데? 너도 힘들지? 나도 알아. 그것도 힘들지? 나도 알아. 이거 있잖아. 뭔지 몰라? 이거? 알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출근하는 게 바로. 스토링이야. 스토링이. 스토링이 통과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가야 된다. 글자의 어떤 노래화. 뭔가 약간. 난 분명 눈을 감았다 떴는데 내일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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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거침없이 가사처럼 살리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안 따라주니까. 같이 파이팅해야지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스토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스토리 자만의 스토리에. 너무 좋다. SNS가 가장 비교하기 너무 좋은 장소잖아 사실. 뭔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해야 하는지. 요즘엔 SNS가 다 사진이니까. 남들 자체 잘 사는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올리잖아. 좋은 것만 올리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꾸며진 거니까. 꾸며진 거잖아. 근데 서로 꾸며진 것만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약간 스토리 속의 친구들은 다 막 이렇게 좋아 보이고. 신나 보여. 근데 나는 왜 아둥바둥 살아? 왜 이렇게 아둥바둥 약간 그런. 뭔가 이 현실에 아둥바둥. 나만 아둥바둥 사는 것 같고. 이 삶 속에 아둥바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왜 이리 저리 쳐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가 치이는 느낌 날 것 같긴 하다.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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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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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이거 어때 형? 눈이 쾅. 눈이 쾅은 좋은데? 눈이 쾅. 눈이 쾅. 눈이 쾅.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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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름거리는 날 것 같고. 좀비. 아 그러니까 춤에 그런 거 갑자기 댄서들이 이제. 그런 거 해줘도 약간. 좀비 라임. 좀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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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핀. 난 펌핑이 안 필요하다. 나도 펌핑이 더 좋은데. 펌핑. 펌핑으로 가자. 펌핑. 펌핑. 멋있다. 멋있어졌어. 귀엽고 멋있는데. 텐션 업 펌핑. 형 텐션 업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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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풀리니까 이거. 귀엽다 뭔가. 귀여워 귀여워. 예뻐졌다. 너무 귀여워. 좀비 펌핑. 보석순 컴백기. 청중 평가단 감성인데.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아 나 진짜.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 컨셉이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칠학이 아닌 것 같아. 구석순 버전 모두 자랑해. 그저 치아스. 약간 요게 나와야 돼. 나 이거 안무가 생각났어. 이걸 깐어. 형 형 형. 형 생각났어. 봐봐. 앉아봐 앉아봐. 우리가 막 V자야. 대형이 V자야. 1번. 2번. 3번. 4번. 원 투. 아. 야 온다 이거. 아 무대 하고 싶다 빨리. 야 이거 이거였다. 자 이럴 때. 파이팅 해야지. 다 이런 느낌이잖아.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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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테이크 하 커피로. 좀 급하다. 다시요. 테이크 하 커피로. 들어볼게요. 아 나 이. 이런 파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 한 번. 다시? 네. 괜찮았어요. 들어볼까 한 번.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게 한 번. 다시요. 네 한 번만 다시요.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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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가 만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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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오케이. 아 파이팅. 네. 장난스럽게 해 조.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어 홈. 조용한다. 어 Afi Ting. 간차 machstras. 굿 마시기 소 비타민 한 템포시고 물 안 먹고 마시기 네 한 템포시고 물 안 먹고 마시기 응 한 템포시고 그냥 막 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딱 한 템포시고 물 안 먹고 마시기 자 여기 소 비타민 A B C 어려워 어려워 이런 게 더 어렵지 사실 후석순의 첫 번째 싱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후석순 저희들의 앨범이 나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파이팅 해야지로 여러분들께 파이팅을 가져다 드리면서 최고의 응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파이팅 응 파이팅 파이팅 들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들어볼게요 우우가 좀 아쉽다 나는 계속 우리 노래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들어볼게요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어 또 또 DONN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잘했지. 끝인가? 잘했어? 열심히 파이팅했어. 좋아 좋아 좋아. 너를 위한 거야. 이거 그냥 똥아랗게 부르면 돼. 형 한번 키 들어봐도 될까요? 해야지! 파이팅! 알았으고! 해야지! 몇 번 더 해볼까요? 좋아 좋아. 빨리 해야지. 딱 보여줘. 해야지! 일단 들어 봅시다. 아 너무 해야지 이건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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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 볼게요. 네. 아플사이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아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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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뜨니 해가 충천이네 우린 우린 다 이어폰 껍은 준비 비교해 모두 다 텐션을 범빈 뚫어볼게요. 네. 해야지! 해야지! 좋아 좋아. 몇 번 더? 해야지! 아 잘라보여. 왜 이렇게 잘라보이는 거야? 스토리 속에 스토리 속에 잘라보겨 감정이 들어갔어 지금. 그렇지. 아 오늘 아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아 오늘 좋았어요. 자 오늘 할 노래는 우리의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에 들어갈 노래죠 이게. 음. 그럼 노래 제목 런치 어때요 런치?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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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식사 같은 느낌인 거죠. 어. 런치 괜찮은데? 워낙한 우주에 있을 멀티버스에 너와 함께하는 나의 런치. 그렇지. 이지훈의 설명이 굉장히 완벽했어. 멀티버스지. 우리 세명의 이 호화로운 런치. 함께 즐겨보지 않을래. 어때? 밥 짭섭소. 어? 식사는 짭섭소. 형. 약간 너한테 런치를 배달해주러 가는 거야. 어. 딜리버리 이런 거 괜찮은데. 딜리버리. 너의 어느 행성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찾아 이제 배달을 떠나는 거지. 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약간 노래 관련된 거를 재료 손질하듯이 하면 어때. 노래를 준비하고 뭐 가사를 손질해서. 어. 나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그래서 다른 멀티버스에 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점심시간 약간 그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노래를 준비하고 가사를 손질해서. 뭐. 멜로디를 입혀. 멜로디를 구워내면. 뭐 약간 뭐 그런. 멜로디를. 멜로디를. 멜로디를 뽑아내면 파스타가 되는 거네. 가사를 손질한다고 좋다. 멜로디를 구워내면. 아이디어 하나. 저기. 점심 같이 먹을래요? 이런 멘트 하나 하고. 마지막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어허. 좋다. 응. 이 노래 위에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 안 되나? 어허. 어허.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 안 되나? 어. 좋아. 어. 잘 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말로 표현 안 됨? 양념 친다. 빨리.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거. 아. 내가 생각해서 너무. 그거는. 단. 단어가 뭐냐. 아. 이걸 딱 보여주고 싶은데. 이 노래 위에다가. 이거 할 거야. 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아. 언젠가 안무하면은. 요거라도 표현해줘. 야. 좋다. 가사 진짜 좋다. 그러니까 멀티버스여도. 당연히 너일 걸 알아. 이런 뭔가. 확신적인 느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빵 쏘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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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되게 쿨해졌어. 노래가. 노래가 되게 쿨해. 막 엄청 귀엽게. 막. 스크롤 선수 보면서. 엄청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꾸며놓고. 마지막에 그냥. 문 앞에 딱 두고 가는 거지. 아. 아. 너무 귀엽다. 이거지. 이거다. 아. 이거다. 멀리 있는. 누군가는 어찌됐건.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음악을 선물한 거잖아. 그렇지. 너무 위트 있는데 감동적이야. 너무 위트 있는데 감동적이야. 이거 승관이가.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진짜 미쳤다. 따뜻하게 전해줬다. 약간 식지 않고 전해주는 약간 이런 것들. 좋다. 아. 너무 귀엽다. 와. 이런 소재가 있었나? 요리까지는 있었을 것 같은데. 배달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니. 구석순이라서 여기까지 가는 데서. 약간. 귀엽게 잘 소화되는 것 같아. 그래. 와. 와. 진짜 미쳤다. 아. 일단. 방향이 잘 풀렸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던지다가 이렇게 가. 와. 이거 한 방에 팩스 각이다.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오. 색깔 잘생겼는데. 이게 약간 배경을 쓰면서. 약간 토지를 닦여. 윤석이 사랑하네. 고생!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ury bij가. 고생하 Tech in your head. 그렇죠. 오. 감사합니다. 노타olsing 같은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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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약간 알려줘 너 오늘 뭐 약간 예를 들면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약간 그렇게 들어가야 되나? 우리 화이팅해야지 연관돼요. 런치도 이어지고 다 이어지면 좋겠다.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궁금해. 불쌍하니까 일어나기 힘들어. 일어나기 힘들어. 일어나기 힘들어. 일어나기 힘들어. 일어나기 힘들어.